네, 종목 상담 굿바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NC소프트 매수할까요? 아니면 현대 일렉트릭 매수할까요? 연락 주셨는데요. 멘토님 상승장 속에서 게임주는 소외된 듯하고 NC소프트 올초 100만원도 넘겼다가 참 답답하잖아요. 현대 일렉트릭도 2만원에서 지지 테스트 맡고 있고 어떨까요? 우리 앵커님은 어떤 게 좋아 보이시죠? 바로 들어오시네요. 네, 바로 들어와야죠.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NC소프트요. 왜냐하면 아까 오프닝 때 안 갔던 종목 이제 바라봐야 된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NC가 아닐까 싶거든요. 해초리 맞아야 돼요. 해초리, 해초리 맞아야 돼요. 많이 올라가지 않으세요, 봐봐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기 쫙 올라왔잖아요, 100만원까지. 길게 보니까 많이 올라갔네요. 근데 올라갈 때 우리가 떨어질 때 봐봐요. 여기 받쳐주는 게 있잖아. 이게 이평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격의 평균치를 얘기해주는 게 이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잘 봐봐요. 여기 위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낭떨어지죠. 여기 막 낭떨어지예요. 뭐 받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락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점점점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평균으로 보면, 통계를 보면 이런 거는 꺾이는 자리예요. 조종의 자리. 그 다음에 현대일렉톤이 볼게요. 현대일렉은 어때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쫙 한번 봐봐. 얘는 어때요? 올라가는 자리 아니에요?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죠? 받쳐주고 있잖아요. 조종원이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일렉을 보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보면 안 돼요.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바닥에서 슬 올라가니까요. 이런 종목을 봐야 돼. 받쳐주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차트 분석이고, 그 다음 보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분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 턴어라운드 되는 게 훨씬 좋아요. NC소프트는 먼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서 끌고 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배워갑니다. 현대 일렉트릭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저와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넥신, 신규 매수 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넥신도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거든요. 바닥 다진 걸까요? 지금 자리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K백신이라고 해서 연합군들이 많이 백신을 만들려고 연합에서 K바이오 쪽에 포인트가 잡고 있어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오늘 진원생명과학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오늘 20% 정도 올라갔는데요. 강하게 움직였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쪽이 가장 같이 연합으로 백신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신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백신, 이쪽에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릴 수는 있지만 좀 꿀궁하는 것도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종가로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매력있다. 제넥신 신규 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자, 이어서 하이브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브가 33만 2천 원의 10% 오늘 사자마자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 7거래를 연속 상승해서 30만 원 안착했잖아요. 더 갈까요? 이런 건 딱 어떻게 하면 대응하기 어렵죠? 네. 그런데 봐봐요. 이게 종목이 가벼운 거에 무거운 거예요? 적당한 것 같은데. 해줘요. 안 되겠다. 시가총에 봐요. 시가총에 이거 봐봐요. 시가총에 이게 얼마예요. 엄청 세잖아요. 11조예요. 11조. 무거워요. 무겁잖아. 무겁잖아. 그런데 오늘 7%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쎈인 거잖아요. 그럼 팔아야겠죠. 일부 정도는 팔아야지. 모멘텀 좋아요. BTS 영향력도 있고. 하지만 갑자기 슈팅 나온 거잖아요. 주가는 7부 능선에서 한 번 더 팍 올리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한 번 하락 끝파동이 한 번도 팍 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팔거든요. 그래서 하락 끝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동에서 쭉 밀렸다가 개인들이 막 겁나서 팔면 그때 꼬랑귀 쫙 올라와요. 그렇게 끝자리거든요. 그럼 이쪽은 위험한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갈 수는 있어도 이만큼의 수익을 준 거라면 팔아서 반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지금 자리에 있는 반 매도 반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 보류할게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엉덩이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급등해서요. 일단은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이어서 현대 중공업지주 7만 5,300원에 20%인데요. 이 종목 주가가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같은데 1%가 넘게 오늘도 떨어지네요. 어떻게 계속 끌고 가볼까요? 잘 봐봐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미끄러지죠?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죠? 이거 보면 그렇죠? 잘 봐봐요. 이게 일봉이라고 그래요. 일봉은 뭐예요? 하루하루 봉이 만들어진 게 일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주봉 보자. 주봉은 뭐예요? 주에 봉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봉 하나씩. 올라가네요. 올라가네요.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 것 같고 월봉 볼까요? 월은 월요일마다 한 달에 봉 하나 만들어요. 어때요? 어때요? 버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잣대를 볼 때 이 회사의 모멘텀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돈 잘 벌어요? 언제 잘 벌 줄 몰라. 좋아져요? 언제 잘 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잣대는 뭐냐면 이게 흐름. 캐식플로어가 들어오냐 안 들어온 거야. 이건 거래하고 이 캔들이랑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뭐냐면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빨간 기둥이 옆에서 7만 원에 잡아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 여기 쭉 연결해보면 여기 매물대요. 여기 막 쿵 있잖아요. 이만큼의 매물대가 있잖아요. 떨어질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봉이 세게 여기 있잖아요. 월봉에 봉이 몇 개냐면 여기가 매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격 오니까 어때요? 나는 몇 년 기다렸으니까 팔아야지 해서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밀리지 않는 자리는 다시 트는 거예요. 그게 월봉짜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움직일 확률이 더 많으니까 지금 매수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큰 거 1조 이상 되는 거는 꼭 월봉 봐야 돼요. 월봉만 보면 안 돼요. 월봉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조잖아요. 5조짜리는 꼭 월봉 봐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큰 거는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가져갈 때는 월봉을 꼭 본다. 그래서 종가 매수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은 꼭 월봉도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기억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 종가 매수 가능 사인 주셨습니다. 자, PPI 들어와 있는데요. 7,900원에 10% 만 원 갈까요? 하시네요. 5G가 어제 오늘 제대로 드라이브 걸리면서 와, PPI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 원 갈까요? 5G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지금은 소유이지만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5G는 근간이에요. 산업의 근간이 돼요.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5G가 있어야 되고 메타버스 5G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지금 스프링웨어라고 그러잖아요. 스프링이 잘 되잖아요. 근데 속도가 늦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제 말이 아마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릴 거예요. PPI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지국을 많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반기는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딱 꺾여 들어온 차량이에요. 여기가 뭐가 들어왔어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들어와서 시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는 매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한 번 더 땡겨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낫죠.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자. 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홀딩. 그래서 종가에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빨 부지 관련주들 지금부터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보지 말고 좀 하반기까지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야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보고 내일 모레도 보고 한 달도 본다라는 생각에 빨 부지 다 좋아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I 만 원 넘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종가 매수 가능 사인 챙겨보겠고요. 자 오이 솔루션 들어와 있는데 5만 6천 원에 5% 근데 좀 비쌀 때 사셨어요. 오이 솔루션 방금도 5G 좋다고 하셨는데 기다리면 본전은 찾겠죠. 내가 주가라는 거는 제자리 갖다 놔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거 비즈니스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한 번 언제 시간 주말을 이용해서 딱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 보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쫙 펴놓고 보면 희한하게 어느 시점 되면 그 가격이 갖다 놔 있어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이클이에요.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와요. 경기랑 똑같이 조선주가 움직였다가 뭐가 움직였다가 뭐가 떨어졌다 이게 산업이 재편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업종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이 솔루션 같은 5G는 앞으로 금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싸게 살 때 산호라고 했던 이유가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다만 언제 올라가냐 이제 시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5G는 연말까지는 본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갖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 그래도 신규분들은 5G 나쁘지 않으니깐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도 매수 가능 사인 받아 봤습니다. 다만 길게 보도록 하겠고요. 카프로 들어와 있는데요. 멘토님. 4,923원에 10% 익절할까요 하시는데 지금 수익 맛보고 계세요. 카프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봤죠. 이렇게 보면 이거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도 이렇게 잘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웃잖아. 이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왜 그러면 이거 원형 바닥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오기 힘든 바닥이에요. 원형 바닥은 뭐냐면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거의 다운 사이클이에요. 여기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딱 봐봐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TV 보시는 분들 여기서는 올라가기보다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기 삐죽한 데까지 떨어지겠네. 그럼 이거 돌려와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나? 목표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쉽죠? 네.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6천 원대 매물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여기까지는 벌 거야 라고 생각해서 쭉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6천 원에서 매도 이렇게. 그래서 종가에 편입하면 나쁘지 않다.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 종가 편입 매수 가능하다 사인받아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카프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금 멘토님 나오시는 금요일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연을 또 한편 듣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챔콜 통해서 많은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마이스타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챔콜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